1월 22일 오전 1시 8분 일본 규슈 미야자키연 동부 해상인 휴가나다에역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일본에서는 진도사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환태평양 조선대에서는 규모 6 이상의 강진들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태평양에서의 지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월 29일에는 뉴질랜드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그 후 최근까지 규모 5 이상의 강진들이 계속하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월 5일 오후 2시 20분 현재에도 바누아투의 수도 포트빌라에서 규모 4.9의 강진이 또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뉴질랜드에서도 오늘 2월 5일에 규모 5.0과 4.9 4.7의 지진들이 발생 중이며 오늘 2월 5일에는 통과 근처의 호주 동쪽 남태평양 제도 미국령 아메리칸 사모아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오전 11시 46분 40초에는 일본 이지 제도에서 규모 4.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오늘 오전 5시 25분 09초에 발생한 동남인디아 내령에서의 규모 6.3의 강진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1월 15일 통과 해저화산대폭발 이후에 동쪽의 인도네시아 필리핀 국쪽의 일본 오가사와라제도와 이지제도 휴가나다에역 규슈에역 쿠리렬도 캄차카반도 알래스카 알류산열도 그리고 서쪽의 미국과 중미와 남미의 해저화산들의 영향을 준 통과의 해저화산대폭발이 동남인디아 내령에까지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월 15일 통과 해저화산대폭발 이후에 폭발 당일인 1월 15일부터 규모 5 이상의 수십번의 강진들이 최근까지 발생하고 있는 대서양 남쪽의 사우스 샌드위치 제도와 마찬가지로 통과의 해저화산이 대서양과 인디아 내령에까지 영향을 주면서 전세계의 해저화산이 도미노로 폭발을 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따라서 동남인디아 내령의 오늘 규모 6.3의 강진은 매우 안좋은 시그널입니다. 동남인디아 내령은 동일본대지진 발생 몇개월 전인 2010년 11월 10일 새벽 4시 5분 24초에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했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또한 오늘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일본 대지진과 연관성이 있었던 아프가니스탄에서 규모 5.7의 강진이 발생을 하는 불길한 시그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